할렐루야 오늘은 서른세번째 시간 40년 광야 노정 시리즈 서른세번째 시간 호루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루산 이 호르라고 하는 것은요 산 중에 산 산악지대의 장엄한 산맥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호루 자체가 산을 의미해요 그런데 산 중에 산이다 이런 말씀이죠 재앙을 당하였던 가데스 그 가데스 근처 에돔이라고 해서 에서의 자손들의 땅 에돔 국경 지역으로 사이에서 80km 떨어진 예벨 네비 하룬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호루산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론이 죽은 장소였어요 장소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엘르 아살리 대신하여 제사장이 된 장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대신 감당해야 될 전도 제자를 재생산해내야 합니다 오늘은 어떤 스케줄을 가졌냐면 어 우리 자폐우 태호와 또 아 태호 우리 자폐우 태호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친구를 현장에서 길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다양한 그런 계층의 류의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잖아요 저는 우리 장애우들도 절대현장전도 제자화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얘네들을 꼭 데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둘이 양숙이기 때문에 같이 데리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미음아 너랑은 이태원까지 같이 지하철을 타고 태호와 함께 전도해야 되니까 너는 그 시간 동안 지하철 타면서 놀아 그 이후에 우리가 전도하자 그래서 시간대별로 함께 현장에서 시간을 보냈죠 잘났든 못났든 뛰어나든 부족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만나게 하신 그 만남을 복음으로 언약으로 기도로 전도로 확립시켜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하고 영성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도제자 운동을 펼치는 기관이 썩 많지는 않아요 가장 좋은 것은 언약도 선명해야 되고 기도도 역동적이어야 하고 전도도 체계적으로 가르쳐줘야만 가장 균형감 있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절대제자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지만 우리가 완벽을 향해 나아가죠 완벽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전인적 그리스도화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전도제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 엘르 아살리 대신하여 제사장이 된 장소 이곳이 바로 호르산이었는데 아론은 이곳에서 출애급 40년 5월 1일에 123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뭐 이러한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 절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성경 66권의 말씀도 암송하지 못해서 지금 우리가 힘든 상태인데 아론은 과거의 금송아지 숭배를 주도했죠 출 32장 1절로 20절을 통해서 볼 때 모세가 구스 여인 취한 것을 비난하는 중대한 죄를 범했지요 민숙이 12장 1절로 16절 우리가 너무 오지랍이 넓어도 문제예요 오지랍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요 쓸데없이 너무 많은 것들을 참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뭐든지 절도 있게 정도껏 인도 받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그런데 누군들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모양으로 도사리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욕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세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석을 두 번 내려쳤죠 민수기 20장 2절로 13절 그 순간 그렇게 이 지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온유한 사람이 모세가 최고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니까 화도 나기도 하고 짜증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분노에 못 이겨서 이 분노가 표출된다 라고 하는 의미는 교만한 상태로서 분노가 표출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욕을 준다 인격을 모욕시킨다 모독을 시킨다 라고 하는 것은요 모욕적인 발언과 언사를 날린다는 것은 그만큼 그 상태가 교만하다는 거거든요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니 끊임없이 온유 온유 온유로 시작하고 결론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그간의 40년 동안에 주님께서 세밀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가난 땅까지 끝까지 그 끝 지점까지 모세가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요단강 건너편까지 갔단 말이에요 애돔 땅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그 순간 여기서 우리는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 여러분 응답을 받아가는 과정 속에서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더 깊이 있게 성장할 수 있고 존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절대 시간표에 다다를 수록 더 정결하게 더 거룩하게 더 전인적 그리스도하에 방향 맞춰서 인도 받아야만 그 이상의 은사를 쟁취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곧 있으면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리도 소망했던 그리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간절히 애원했던 그 약속의 땅 메시아가 오실 땅 또 아버지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림하실 그 땅 말이에요 다 도달했는데 그 끝지점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간 본인이 영광받길 원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교만한 그 상태 가운데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지팡이로 두 번 내리쳤죠 죄 많이 짓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별거 아닌데 어찌 됐든 명하여 물을 내든지 지팡이로 두 번 내리쳐서 물을 내든지 물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더 존귀한 은사를 누리고 있을수록 우리는 더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온전한 응답을 향해서 더 나를 다스리고 절제하고 더 그 말씀대로 순중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니 육신적 관점에서 보면 좋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 관점에서 보면 역시나 좋은 건 그냥 좋은 게 아니고 곱하기 무한대로 좋은 거죠 그래서 끝날까지 이기는 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두 번 내리칠 때 아론도 그 일에 동조 했어요 아론은 이러한 죄에 대한 대가로 호르산 꼭대기에 올라가 죽었습니다 민숙이 20장 28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이었으며 그 중 대제사장으로서 호르산의 뜻대로 산중의 산이라고 할 만큼 높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귀하게 쓰임 받고 있을지라도 왜 많은 주의종들이 한참 젊을 때 한참 뜨겁게 쓰임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왜 초심을 잃을까요 나중에 육신적인 것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정말 존경하게 쓰임받다가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삶이 좀 편안해지고 육신적으로 풍성해지면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이 불신 현장에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아도 전도 현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매우 드문데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은혜받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후에 갈수록 육신적으로 풍성해지면 대부분의 인생들이 초심을 잃게 되죠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전도 현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저도 이제 주변에 1세대 어른들을 보면서 가고 있잖아요 안타깝지만 횟수도 줄어들고 시간도 줄어들고 메시지도 그런 내용들은 줄어들더라고요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현장 전도 제자 재생산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들은 다 죄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르는 일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은퇴할 즈음 여러 분들이 이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 그분들은 한참 뜨겁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그런 마음이 없으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매 순간 이기는 자의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이기는 자의 그러니까 마지막 말세 때 아버지가 내려오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기는 자 최종적으로 남은 자 이기는 자의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누리고 있으면 체험하고 있으면 다스려지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에는 안타깝지만 이기는 자의 언약을 쟁취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연세가 드실수록 세속화 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분별이 됩니다 우리부터 우리부터 이기는 자의 언약을 쟁취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고 있으면 현실에 질 수 없죠 내 상태나 상황에 질 수 없죠 왜요 소망해야 될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왜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왜요 분명히 역사가 나타날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질 수 없는 거예요 뭐 그래도 지금은 물론 이제 수로 따지면 그래도 매우 희박하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우리 미디어 시대가 돼서 여기저기 해서 이제 마지막 시대 메시지 비교적 건강하게 선포하시는 그런 분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100명 중에 98명 이상은 마지막 시대 메시지를 주구창창 전달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중요한 언약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 언약으로 삼지 못합니다 누군들 좋은 것들 정말 쟁취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메신저가 주의 종들이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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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체적으로 언약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지 않으면 인생은요 잊어먹어요 잊어버리는 존재가 된다 이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또 전달하게 하시고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부터도 전도현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 2단 이상 얘기하면 찾아간다고 약속했어요 차단 이렇게 하면서 혼 좀 내야 돼 그런데 웬일인지 차단이 안 되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자 여러분 그래서 저부터 매일같이 나가는 거예요 어느 현장이 됐든지 간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데나 나가면 안 돼요 왜냐 교회를 세워야 되거든요 우선 저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은 그냥 한 사람 영접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 양육시키는 거 아니라고요 그냥 한 사람 교회화 시키는 거 아니라고요 그 한 사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전도 제자로 세워가고 더 나아가서 그 중심으로 무너져가고 사라져가고 있는 교회들을 다시금 재생산시키기 위해 그 지역 그 현장 그 땅이 저죽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오늘 함께 갔던 그 아이가 자폐우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이곳에서 선포하시면 이 땅이 회복되겠네요 할렐루야 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애우 장애우 무시하지 마세요 물론 문제 덩어리이지만 문제화를 시키기 때문에 적절하게 혼돈해야죠 하지만 이 아이들이 전도 제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내면 돼요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장애우들을 방치해둬요 장애우들 가운데에서 정말 뭐라도 성령에 꽂힌 이 친구들은 영접에 꽂혀서 목사님 전도하러 가요 전도하러 가요 전도하러 가요 전도 제자로 만들 수 있어요 왜 장애우들을 사람 취급 안 하냐고요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우선 제대로 영접부터 시켜야 되고 가장 빠른 거 말로만 하면 클 수 없어요 읽는다고 해서 클 수 없어요 자주 듣는다고 해서 클 수 없어요 그냥 예술임처럼 하면 돼요 현장에서 읽고 현장에서 듣고 현장에서 공부하고 현장에서 암송하고 현장에서 묵상하면 제일 빨리 커요 생명 살리는 모습도 보면서 들으면서 메시지 안 나가겠어요 제일 빠른 길이에요 책상에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전도 현장 가서 그리스도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백배나 빨라요 이런저런 현실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 시간도 좋아요 10분도 좋아요 5분도 좋아요 30분도 좋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지름길로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재생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절대 현장을 저는요 아무데다 안 가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이유 있는 사람한테 가고 이유 있는 땅에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땅을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원래 에덴 동사는 영원토록 존재할 물질 세계였어요 영계는 무한대한 세계예요 제가 요 며칠 전에 어떤 뉴스를 접했는데 한 우주과학자가 허블 망원경이라고 해서 지금 우주에 떠있는 망원경이 있어요 그것을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태양에다가 그 망원경을 놔야 되지 않냐 목성에다가 놔야 되지 않냐 대부분의 많은 과학자들이 그것을 맞춰서 해야 된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간 거예요 수명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태양을 관찰시키더라도 시기가 많이 필요한 거죠 여러 장면을 찍어야 되니까 그런데 한 과학자가 그러지 말고 새카만 우주 쪽으로 망원경을 돌려보자 그래서 돌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다른 과학자들이 허수고하는 거 아니냐 수명이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가 있죠 이 은하계 은하계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수만 개나 있는 것이 찍힌 거예요 태양계도 아니고 은하계와 같은 것이 수만 개나 찍혔단 말이에요 6개월 1년 사이에 이 우주라고 하는 물질세계도 방대하죠 영계는 어떻습니까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제한이 없으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영혼속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연장 들어가면 다른 말 안해요 굳이 이제 뭔가 깜이 보이면 깜이 보이면 나중에 이런저런 이제 교호자가 되면서 이런저런 또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막바로 영접을 하게 된다면 더 감사한 일이고 그 사람에게 더 관심을 쏟아야 되겠죠 집중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땅을 무시하지 않아요 물질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영원토록 존재할 물질계로 창조하셨었어요 그런데 인생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별들이 죽는 겁니다 물질계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저 하늘의 예루살렘의 그 보호자에서 내려오시고 이 자그마한 지구에 내려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 자그마한 그 무한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그마한 새롭게 되어질 땅 하늘 하늘의 아래 땅 위로 내려오시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중앙 어떤 은하계도 아니에요 태양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수많은 그 은하계 물질세계의 세상의 중앙이 하필이면 가난한 땅 시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끝을 모르면 별로 재미없어요 신앙생활이 별로 맛이 없다니까요 끝을 제대로 알고 구체적으로 발견하면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얼마나 막가지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오늘의 인마누엘 누리면서 인마누엘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마귀 악련들의 저력을 박살내면서 끊임없이 그리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생명현장에 들어가서 선포하고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영역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나는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수많은 인생들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기고 하셨어요 전도 제자를 남기고 하셨어요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제자훈련 제자훈련 얘기하죠 다 가짜예요 뭐가 가짜예요 성경만 공부한다고 해서 제자가 될 수 없다고요 성경의 말씀은 기본이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건 기본이고 가장 꺼려하는 현장 전도 속에 들어가도록 이끌어내야 된다고요 나를 통해서 그러한 절대현장 전도 제자 절대현장 선교 제자가 재생산된다는 것은 최고 복중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희생들이요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눈이 어두우니까 눈이 어둡기 때문에 이 가장 복받은 이 복도 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다음주에는 제가 목요일에 이태원에 거기도 무당집이 몇군데 보이더라구요 그러면 무당집부터 공략해야죠 맨 처음에는 이슬람 사원부터 공략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무당집을 공략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아주 지혜롭게 인도받아야 돼요 사실 이렇게 외침 전도하는 분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은 각양각색으로 각양각색 각양각색으로 쓰시기 때문에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개념에서 얘기 드리고 싶지는 않고 외침 전도를 그런 현장에서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타겟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까지 세워야 하는데 그 정도의 영성이 없기 때문에 외침 전도에서 끝내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서는 외침 전도 하면 안 된다고요 이슬람 세력권인데 철저하게 맨투맨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은밀하게 그리스도화 시키면서 공동체를 형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요 땅을 응답받지 않으면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땅이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할 땅으로 창조하셨지만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받아서 죽게 되었죠 그래도 새롭게 변화되어질 땅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니까 그것으로 할렐루야죠 그런 최종적 관점 속에서 땅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불신자들도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세상 이치적으로는 맞아요 천지인 이라고 얘기하죠 하늘과 땅과 사람 이것을 복음적 관점에서 얘기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과 땅 거기서 함께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집도 살다고 내일 주일 메시지 선포하겠지만 우리 여우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세요 그런데 하필이면 땅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질 땅에서 그리고 집에서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서 신앙생활하면 맛있죠 그걸 알고서 오늘의 인만우엘 누리면서 생명 살려내면 맛있죠 그 내용들을 알면서 사탄의 조직을 무너뜨리는 특전사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구나 이게 발견되면 맛이 없겠어요 맛있죠 그런데 왜 지금 21세기에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말씀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하지만 예배생활을 하지만 정령 중요한 거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가 희미하다는 거고 물론 근본의 메시지로 세지 못하고 악령들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떠나갈지어다 보다 더 센 것을 해야죠 박살이 날지어다 붓살라지 있져라 해야죠 그러니 누구한테 영권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마음을 먹고 믿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영권을 주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금가루 얘기할 때마다 웃기는데 금가루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영접이 되어지고 제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만나지고 전도 제자 화가 되어지고 교회가 재생산이 되고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란 말이에요 이 은사를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생각이 많고 번민을 많이 해요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꼬이는 게 많대요 전부 다 가지치기 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서론이에요 본론은 내가 진짜 날카롭고 선명한 언약을 체험하고 있느냐고 언약을 체험하고 있으면 그 응답 속에서 아주 단순하게 언약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늘 내 자신이 주님이 되었던 그 자리가 내려지는 것이고 그 자리에 진정 언약이신 말씀이신 성취될 약속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 앉으시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생각을 너무 깊이 하지 말고 생각을 너무나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언약대로 믿고 언약대로 순종하시면 언약적인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론이 그렇게 주님에 의해서 높아진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는 그 옷을 벗을 수밖에 없었어요 때가 다 됐다 이거예요 민수기 20장 25 26절에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 아싸를 데리고 호루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 아싸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저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죽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자아 죄성이 죽는 건 복이지만 우리 생명 자체가 죽는 건 미안하지만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학수 고대하고 있어요 영생의 몸으로 창조되었었는데 수많은 인생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예외는 있었지만 그나저나 말세의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이상의 은혜로운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좋은 거는 나눠야 합니다 나눌 때 더 복된 열매가 찾아오는 거예요 민수기 33장 38절에서는 여호와의 명으로 호루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위 고아를 막론하고 죄는 반드시 증권하세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응답 누리고 있고 열매 누리고 있고 뭐 세워지고 있고 요새 우리 하나님이 저를 좀 이렇게 부각시키는 자리에 많이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답은 간단해요 그럴수록 가장 힘들고 가장 피하고 싶고 가장 어려운 생명현장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게 되어 있어요 저는 감사한 게 글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제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냉철하다 보니까 어떤 영혼에 대한 사랑 이 긍유심 이게 굉장히 좀 부족했어요 아마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그럴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제 기도하게 하셨죠 이상하게 장애우를 보면 또 빈곤층의 사람들을 보면 측은 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 장애우들을 사역하게 해주시고 빈곤층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주어지면서 제가 전두캠프를 인도하게 됐는데 하필이면 그 현장이 노숙인 현장이었고 쪽방촌이었던 거예요 물론 물론 그 이전 시기에 장애우들을 사역은 하고 있었고 목표는 하나예요 뭐 이네들 어떻게 얼레주고 덜레줄까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명운동 펼칠 수 있는 주역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게 목표죠 절대 현장 전도 제자로 키워내는 것이 목표란 말이에요 절대 현장 선교 제자로 키워가는 것이 목표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으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절대 현장으로 하나님이 이태원을 붙여주셔서도 감사했어요 약간 삼천보로 빠지면 이게 영적인 싸움인데 이 이슬람 사원이 저 이태원에 세워지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 한참 70년대 아주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실 시간표였어요 교회가 막 일어났던 시간표였죠 그렇게 은혜 때에 박정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슬람 세력을 끌고 들어옵니다 오일머니 활용하려고 그러면서 인재들을 이슬람 현장에 보내게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심판을 받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저기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저의 노선은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니까 여튼 영접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박씨 모녀가 아 박씨 부녀가 동일하게 이슬람 세력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최근에 할랄푸드라고 해가지고 타운을 조성하려고 애를 썼죠 아버지 때를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슬람 세력을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 심판받았구나 저는 이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줬구나 영적 싸움이에요 왜냐 마지막 시대에 음녀로서 저 그리스도로서 강력하게 역사할 공동체가 당연한 거지만 이슬람 세력이거든요 이 이슬람 세력의 현장에 사탄의 대가리에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그게 감사했고 그 현장에서 절대 전도 현장 전도 제자 절대 현장 선교 제자를 재생산 해내면서 그러한 거룩한 신부 남은 자 이기는 자의 영광을 쟁취할 재생산 운동을 펼칠 그런 교회 공동체를 그리면서 이제 동시에 무당집도 쳐들어갈 예정입니다 녹화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영적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끝날까지 겸손하게 언약의 흐름을 타면서 기도 속에서 생명현장에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끈질기게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에 뵙겠습니다